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영원없게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산업가를 사탄에 속아서 따먹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언약을 파괴한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적 죽음, 영적 spiritual death, 영적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떠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나의 존재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사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사명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영적 문제 가운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이 해결책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책은 바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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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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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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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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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시작합니다. 큰 차츠로 보면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요?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요?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요? 영적 문제는 바로 우리의 육신, 정신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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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입니다. 바로 영의 세계를 말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바로 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라는 것은 사단이 개입한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무당들, 샤모이즘, 무당들, 소설이 이런 사람들 보면 사실 사탄에 잡혀 있는 것이다. 한국에 보면 무당, 샤모이즘, 무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여러분에게 불러와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에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입니다. 이 무당들은 대부분의 귀신에서 사람들의 미래를 맞춰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문제가 있으면 이 무덩들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무덩들에게 이렇게 해결책을 주기도 하죠 그것은 사실은 가짜인 것입니다 무당들은 굉장히 어려운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이죠 가정이 제대로 가정생활도 안되고 그 가문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음이 또 다른 사람들의 부음이 많지 않습니다 그 부음에 보면 정신 문제, 자녀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저주, 재앙들이 닥칩니다 그 부음에 보면 정신 문제, 자녀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저주, 재앙들이 닥칩니다 이 사탄은 사람들의 운명과 사주 탈자를 붙잡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집안들을 보면 자살하는 집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집안들은 단명 일찍 죽는 그런 집안들이 많죠 그리고 어떤 집안들이 집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집안들은 40살이 못 돼 가지고 몇 살은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예수 믿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세 분이나 다 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가문을 보면 각 가문마다 이런 염증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염증 문제로 사실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염증 문제, 두 번째 보시면 염증 문제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게 루하니 문제의 시작이죠 자, 어디서 시작했냐면 아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는 어디서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하와가 선악과를 땀 먹고 영원히 죽음으로 그 영점 문제가 거의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서 사실은 사탄의 영을 받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영적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적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사탄의 통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갑자기 온 것이 아니죠?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저주 재앙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 문제가 시작되는가 이게 보면 사람마다 자라오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들은 더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이게 왜요? 이 상황이 시작되면 인생이 시작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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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그 인생을 시작하는 것들은 이제 그 인생을 시작하는 것들은 이제 그 인생을 시작하는 것들은 많은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죠. 또 여러가지 인생의 스트레스 힘든 일을 만나면 이런 마약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생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해서 조금씩 시작한 것이 나중에 중독이 되죠.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중독되면 나중에 끊기가 힘든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인생의 스트레스 힘든 일을 만나면 그의 마음이 없죠. 끊었다가 다시 힘들면 또 먹고 계속 끊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스트레스 힘든 일을 만나면 그의 마음이 없죠. 하지만 이 시각이 또한 일을 만나면 그의 마음이 계속 끊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을 만나면 끝까지 계속 끊기고 있습니다. 또한 일을 만나면 끝까지 계속 끊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목적이 또한 일을 만나면 끝까지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을 만나면 끝까지 늘어나면 그의 법정에 끊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closes다는 그런ons을яс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자는 사실은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며 계속 거짓말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사기꾼이 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도둑질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점점점 이것이 자라서 이제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문제가 점점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돼 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잡히게 되는, 완전히 잡히게 되는, 사탄의 종로 타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뱀을 통해서 뱀을 이용하죠.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영적 문제를 더 만들어 가냐면 첫째는 세상의 풍속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이제 더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죠.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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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에 너희가 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쫓았으니. 사탄은 세상의 풍속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죠. 각 나라마다 풍습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 옛날에 배가 많이 나갈 때 용왕신 바다신 있잖아요. 용왕신이라 제사 지내고 배가 잘, 무사히 잘 갔다 오도록 그런 제사도 지내죠. 한국에 보면, 용왕신은 정말 큰 지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왕신은 더 큰 지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용왕신은 더 큰 지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부터 지속되어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사람 모양 짐승 모양 해 가지고 그따가 그것을 말하자면 귀신이 못 들어오게 저주 재앙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수호신 가디안 디어티죠. 가디안 디어티를 세워서 그런 것에 의존하기도 하죠. 여행 하다가 렉lichen 일어난 렉 Bana샘이 Judas 은행 되뇨 건가요? 중국 같은 데는 렉건 용 같은 것을 가는 것과 말 다 있습니다. 미국은 할로윈, 성인은 할로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여러가지 풍습을 통해서 그 배우에 보면 사탄이 그 풍습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는 그 풍습을 통해서 그 풍습을 통해서 그 풍습을 통해서 그 풍습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문화를 보면 전부 다 사탄 문화 아니면 우상 문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 세계의 풍습을 통해서 그 풍습을 통해서 그 풍습을 통해서 그 풍습을 통해서 그 풍습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뉴 에이지 또 3단체에 보면 뮤직 같은 거, 뉴 에이지 뮤직 같은 거, 그걸 보면 다 귀신 음악이죠 사실은. 그 풍습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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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낙도 있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은 롱 뮤직 롱 뮤직을 계속 듣는 가운데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인생을 자살하는 그런 애도 있었습니다. 또 영화를 보면 전부 다 샤머니즘 중심으로 한 영화 드라마들이 코리아에 보면 많습니다. 만약 한국, 파키스탄, 드라마, 그룹, 그룹, 그룹이, 그룹의 역사 이렇게 찾는 경우는 인 컬쳐기 따라 인 드라마와 필름이 따라 하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게임 같은 데 보다 그 제피니스 게임 같으면 굿 고스트, 이불 고스트, 착한 귀신, 악한 귀신 그런 게임을 다 만들어놔죠? 그래서 일본인도 봤을 때 부리 룰에 부리 룰에 부리 룰에 부리 룰에 부리 룰에 이런 게임을 만들고 부리 룰에 부리 룰에 부리 룰에 부리 룰에 이렇게 사탄은 그 다음에 이제 무상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죠. 또 시탄은 뭐하고 부리 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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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부리 룰에 부리 룰에 부리 룰에 다양한 부적이 그 아이 아 כן 올리 vector 이 eral 800만 귀신을 선민다 이렇게 말하고 80,000 정도의 예수에 많습니다. 인도에 가면 소가 사실은 신이여요. 인도에 가면 소가 사실은 신이 스스로 이유로 섬기고 있는 거죠. 또 노트코리아 북한 보면 김일성의 신으로 섬기고 있죠. 이렇게 우상들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 플로리즘, 릴리즈 플로리즘, 싱크리티즘 함께 믹스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토속신화를 섬기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 garments 제가 다용으로 인정에 맡은 것과 함께 영업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전국에 맨날 수 없는 것과 함께 기사에 대신 비교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사에 대신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구사에 대신한 것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은? 멕시코에 가면 그 성당에 그 성당이 있습니다. 멕시코에 가면 그 성당에 그 나라의 그 천주계에서 그 나라 과다로페는 받아들여 가지고 함께 그 사람들은 마리아와 함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면 사탄이 역사이기 때문에 3,4대까지 저주를 받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하는 가문들,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결국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난 땅에 가게 하신 이유가 있죠. 또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난 땅에 가게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그 나라를 가난한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가난한 땅에 오신 가난한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런 여러가지 문화를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종교 우상을 통해서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섬기지 말고 이것을 완전히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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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그 영적문제 이륙을 통해서 오는 영적문제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첫째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시아가 이 상황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염려하고 불안하고 노이로제 이런 것들은 남들이 잘 알지 못하죠 또 이 환상 환청 무엇인가만 보고 무엇인가 듣고 이것은 남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혼자 고통을 당하게 되죠 두 번째로 남들이 아는 영적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딥프레션, 조울증 이런 것들 있죠 딥프레션, 압수르트기, 아킬라판, 매우시 또 귀신 들린 상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소리나고 그런 사람도 있죠 또 마가범 5장 1절 10절은 귀신 들려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울증, 맨날 수 없는 것들도 있다면 세 번째는 자신도 남도 모르는 영적문제죠 네거티브, 부정증, 모든 일에 부정증인 사람들 네거티브, 부정증, 모든 일에 부정증인 사람들 또 막 지나친 열심을 하는 사람들 또 시기심, 경쟁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 이제 사람마다 이런 크고 작은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영적 문제를 알면 치유됩니다 작고 숨길수록, 숨기면 숨길수록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뭐 이래, 나는 이런 영적을 키워하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금을 알면 할수록 이런 영적 문제를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남의,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를 볼 때 비난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잘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이 도와주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영적 문제를 해결책을 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순간 바로 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이 경우가 하나님의 적은 또한 더불어 그 나의 그 같은 여자는 그 하나님의 여자가 적용된 것인데 그리고 여기 여자들의 후손은 누구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인마누라 하리라고 하십니다. 마태복 1장 18절 23절에 보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인태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가 누구냐 이걸 바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죠. 마태복 16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이름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직책을 얘기한다고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과 메시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저 이 세 가지 직책을 얘기하는데 왕 선지자 제사 이라는 거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했는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죠?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면 하나님의 떠남이 떠남이라고 있습니다. 또 로마스 3장 23절 죄 문제라고 있습니다. 요한복 8장 24절에는 사탄 문제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복박혀 그리스도 일을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이냐? 참 왕으로서 바로 사탄의 일을 매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차, 그 압디의 마라 바지자입니다. 그는 사탄의 살을 구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사탄의 머리통을 깨트리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머리통을 깨트리고 사탄의 일에서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종로, 해방받는,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 제사장 일을 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또 다른 것입니다. 그는 그 압디와 사탄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본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에 아니오 도리어 성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추려 하려 하십니다. 그는 그 압디와 사탄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대성물로라는 것은 랜섬인데 그 죄값을 다치퍼를 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alleous한 것을 비교해서 we이 keine 우리 죄가 없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죄값을 주신 것입니다. hatte 그 죄값을 하나예요. 그는 왕이 제사장에 관해서 죄값을 사 система하냐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죄값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값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상에 죽을 수 unlucky Fitz.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어야만 했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속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지속을 받으며 우리의 지속을 받게 됩니다. 언어로 오장 8절이 되었죠. 우리가 죄인 됬을 때,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상대합니다. 그러면 롬이오 5가 8개절이 되었죠? 어떻게 읽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적값을 다 지불했다, 끝냈다는 말을 다 끝냈다, 이리에서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알게 되었지, 그것은 다 끝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냈다. 로마스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했다. 로마스 8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했다. 법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죗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멘 세 번째는 선지자 일을 하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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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와 사단으로 하나님을 만나 있었는데 그 두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필에 앉아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애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 1장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누려야 합니다. 어떤 신분을 누려야 합니다. 성경 내주 인도 역사의 신분을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과 저주성이 무너진다고 하십니다. 그 성령이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청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힘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힘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제가 이 스마트폰이 좋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다 알고 쓰지를 못합니다. 겨우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런 것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엄청난 많은 기능, 펑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엄청난 많은 기능, 펑션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신분과 엄청난 권세를 씻는데 제대로 몰라 가지고 사용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면 우리의 염증 문제는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들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보좌의 축복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누리냐면 그리스를 주인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의 요소가 우리의 하나님의 기록을 누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먼저 구원을 누리면서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신이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을 지키고 있냐고,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사건 생기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정말 주님을 그때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사건은 우리의 문제사건이 필요한 것이죠. 이 문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혼인전지 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다고 하죠.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전지 집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러다 이 문장은 지도로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면 그는 이를 집에서 집에서 집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은 그리스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이 없습니까? 행복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은 힘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가능이 없는 인생은 우리의 삶은 믿음이 없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 다 쉽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인생의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썽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말썽과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의 집사님 중에 가게, 스토어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멕시코에서 오는 토니, 토니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의 인플로이로 썼는데 이 청년이 잘 일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를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를 영접하고는 청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멕시코에서 부모님들, 와이프랑 다 놓고는 불법, 일리글 이미그런트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와이프랑 다 놓고는 다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 부모님들, 와이프한테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커먼 것이 자기한테 딱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환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누가 쫓아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경찰을 몇 번 불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몸이 약하니까 허약하니까 아마 헛것을 본 것이다 그렇게 병원에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죠? 병원에 가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밤만 되면 시달리고 자기를 누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랑 다른 사람들이랑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못했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페니쉬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스페니쉬를 못했어요 그저 저보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냥 코리안 말로 기도하자고 합심해서 막 코리안말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 기도하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분은 그 집사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이 와싱턴에 있는 스페니쉬 하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말씀으로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 전에 이분이 캐톨릭, 캐톨릭 열심히 다니던 분인데 완전히 기독교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에 가가지고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멘!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우리 영적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시키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의 형상에 대한 강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에 대한 강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에 대한 강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있으면 신앙 생활을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이 로하니 무사일은 우리의 삶에 대한 강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로하니 무사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말 무엇인가로 또 이 포럼 하시고 또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나의 영적 문제, 우리의 삶에 대한 강력이 존재합니다 자기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와 같은 영적 문제인 사람을 말씀으로 도와주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전도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복음으로 우리 영증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증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파키스탄의 주의 종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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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